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간밤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이번에 협상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폭의 약사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증시도 오늘 장중에 3만 선을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50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830선을 넘어섰습니다. 마감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수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가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이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캐나다 총리가 방한한 것은 약 9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만찬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트리도 총리는 회담에 앞서서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헌담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 만났고요. 지난해 9월에는 윤 대통령이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찾아 회담했습니다. 네, 수교 6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갈 예정인가요? 네, 우선은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국제 질서 확립과 함께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플러스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 이슈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 폭넓게 다양한 것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양국 정상은 이를 토대로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하게라는 표제의 공동성명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이번 방안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국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더욱더 끈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편이 되는 건가요? 네, 이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부담금 제도를 좀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금전지급 의미로 조세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나 기금 등 세입의 충당에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입니다. 추구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구총리는 현재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대표 사례로는 방금 말씀하신 학교 용지 부담금과 출국 납부금을 거론을 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보면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이 추가됩니다.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용도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소형 주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출국 납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출국 부담금은 말 그대로 출국할 때 내는 그런 돈인데요. 세금에 포함돼 있어 항공 운인과 같이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출국 납부금의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광해방지의물자 부담금, 정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정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가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7월 중으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네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살펴보면 기자님, 지금 정말 지갑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 밥을 사 먹으려고 보면 가격부터 확인하게 되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금겹살이라고 불릴 만큼 삼겹살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총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최고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바로 삼계탕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지역 평균 1만 4,500원이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지난달 1만 6,346원으로 12.7%나 오른 겁니다. 이제 자장면은 12.5% 오른 6,915원, 삼겹살 200g은 1만 9,236원으로 11.4%나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김치찌개 백반 8.6%, 김밥 7.4%, 냉면 7.2% 등 다양한 조사대상 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는데요. 8개 품목 가운데 냉면, 자장면, 김치찌개 백반, 그리고 칼국수 등 4개는 지난달보다도 무려 1에서 2%씩 가격이 다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1만 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품목은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 칼국수, 김밥 등 단 4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요. 지난달 외식물가 지수는 117.15로 전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9개월간 매달 쉼없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각 고도본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정상회담, 그리고 부담금 개편 방안, 거기에 외식물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쌍에 주목할 바람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 앤 공시의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 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한 번 합의 없이 종료가 됐고, 또 이 4월 소매 판매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지수 발표 이후에 다우지수가 하락을 보인 것이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하락 출발을 보였지만 그래도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의 주요 공시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마토 시스템부터 살펴볼 텐데요. 솔루션 전문 업체인 토마토 시스템이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신타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5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인데요. 토마토 시스템은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신뢰도 향상과 주가 안정성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전년도에 창립 미래에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는데 주가는 최근에 기업 가치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드래곤플라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쉬 코인 재단이 발행한 이 러쉬 코인이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러쉬 코인 상장 폐지에 러쉬 재단과 협업 중인 드래곤플라이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원은 러쉬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러쉬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쉬 코인은 오는 30일 오후 8시 30분에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이 같은 러쉬 코인 상장 폐지로 드래곤플라이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7일에 드래곤플라이는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자회사 DF 체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전했었는데요. 이 DF 체인은 러쉬 코인 재단이 운영하는 법인 게임 체인과 드래곤플라이가 설립한 합작 법인이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이센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바이오 센서 전문 기업인 아이센스가 미국 혈당 측정기 기업인 아가메트릭스의 지분을 100% 취득한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가메트릭스를 2,700만 달러, 우리 돈 약 360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영국의 아이센스의 자가 혈당 측정기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빙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식품업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라면업계, 급식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빙그레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빙그레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02.7% 증가한 규모로 1년 새의 8배나 급증을 보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내림새로 돌아선 이 곡물 가격이 올해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식품기업의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될 전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의 주요 공시와 뉴스들 짚어드렸고요. 스피드 뉴스 행공지 김혜연이었습니다. 스피드 뉴스 행공지 김혜연입니다. 스피드 뉴스 행공지 김혜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얘기할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뛰고 있는 K-원전의 심장,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오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8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메가줄당 이런 사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크게 요동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 충분치 않은 인상폭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인상을 하면요. 추후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누적돼서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5.5% 정도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해소분은 2조 5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숨 쉴 정도로만 올린 상황 그리고 후에 지금 올리기 뭐 연말까지 지금 가면서 이것을 다시 올리라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재무상황 고려했을 때 충분치 않은 뭐 인상폭 숨 쉴 정도로만 그러면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게 뭐 주가는 이렇지만 한전 국채는 괜찮아요. 네, 그쪽은 좀 활기를 띠더라고요. 네, 활기를 띠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채권 발행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적어졌다는 거는 그쪽이 채권으로 도는 것들을 봐서는 일단은 회사체 발행을 더 할 수 있는 뭐 거기까지만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동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해 봐가지고요. 하반기에 올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뭐 굉장히 큰 의문점을 증시는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목표치가 이 정도이긴 한데 아직까지 올리는 건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또 실적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전기요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을 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적자폭이 계속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스요금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전력 실적 추이가 좋지 못하고 또 가스공사 역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누적 적자원 보면 한전이 32조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11조에 미수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강도 지금 뭐 재정건조화 방안에서 40조로 한다 그랬는데 정상화가 과연 이걸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적자의 상승폭이 좀 줄여올 수는 있지만 이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단가가 상승이 된다. 또 다른 인상폭이 간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더 과속화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사실 이름은 이러면서 이제 대안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력 판매 시장도 경쟁 도입해라 등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회사 전체 시장의 지금 근간을 굉장히 리셋하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들이 많고요. 사실 이제 이게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기후 경제학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만에 다시 슈퍼엘리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은 55%거든요. 엘리뇨라는 건 잘 아시지만 0.5도씩 올라간 개월 수가 5개월 이상 되는 겁니다. 이러면 슈퍼엘리뇨 아니면 슈가 인플레이션 생기죠. 그러면 인프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이 반응할까. 지금 뭐 나와 있는 숫자는 먼 훗날들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60년 가면 24조 피해가 되고 뭐 그러지만 사실 한정과 가스 공사의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했던 기후 경제학 공부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기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지냐면 이런 기후 리스크는요. 바로 금융위기로 옮겨타는 그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나는데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브라질에 비가 오면 무슨 주식을 사요? 브라질에 비가 오면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요? 스타벅스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런 작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는 원두값이 오르고 여기는 이제 마진이 높아진다. 그래서 기후와 증시에 관한 이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한전이라든가 이런 뭐 기후하고 경제하고도 굉장히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저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게 날씨입니다. 날씨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그래서 날씨를 지배하는 자, 증시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들이 왕악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이런 기후와 날씨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넣으시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후가 경제를 지배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후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요. 이창량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서요.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적자폭을 더 늘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다시 또 원전이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 생태계도 회복이 되고 나머지 것들의 주가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전에서 원전을 통해서 전기가 나아야지만 단가들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구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주기기 제작을 착수했다 그러면 이건 몇 년 후 얘기거든요. 그래서 3, 4호기 중공식으로 보면 2032년, 33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 되지만 우리가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괜찮은 방법이지만 하여튼 이것이 다시 착공이 되고 원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틀로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의 주식에서의 반응은 조금 상행하는 부분들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RPS라나 RE100에 대해서 지금 획기적인 그런 조치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RPS는 아시겠지만 신재생은 에너지 공무 의무화거든요. 그다음에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런 박자를 맞춰나가면서 변하지 않는 틀로 이제 입성이 되면 굉장히 좋을 부분들입니다만 한국 전력의 적자에서의 근본 원인이 지금 단가가 높은 거를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5, 6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 6년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원전 관련주가 좀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두산 에너 빌리티도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 관련주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지금 시장에서 왜 움직이지 않았냐고 기본 원인을 찾아보면 정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 확고한 정보의 의지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바꾼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지금 확신을 시장에게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이것 또한 로드맵이 지금 뚜렷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정부 정책의 어떤 의지와 그다음에 실천 계획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쫓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려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원전주 사면 애플 초기 때 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좀 그렇게 막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외부적 자극들이 분명히 있었을 때 지금 움직인 부분들인데 저거는 상승 모멘텀을 아주 확고히 올리기에는 굉장히 단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살짝 오르고 다시 좀 주춤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법제화한다는 뉴스에 여러분 사시면 굉장히 좋을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정책 로드맵이 나오는 그런 진행 순서를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확실하게 좀 해주면 그때 좀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신원을 3, 4억이 주기기 제작에 대해서 두산 애너빌리티가 맡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도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요? 두산 애너빌리티 굉장히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3,646억으로.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에 2배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확실해집니다만 올해 수주 목표에 지금 8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달성 무난할 것 같은데요. 당장 실적보다는 수주가 앞으로 확대가 얼마가 되느냐가 여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밑에 또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이제 통합으로 지금 재무제표를 짜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 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 애너빌리티가 지금 최초에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탈원전 전쟁 폐기하고 그다음에 한미정상회 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모두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두산 애너빌리티가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딱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유상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유통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지금 대폭 증가돼서 이게 풀리면 이거 떨어질 거 아니냐고 추춤거리시는 분들이 지금 많고요. 그럼 이 추춤거림을 막아줄 정도의 어떤 확고한 부분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수주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애너빌리티는 어떤 가격보다는 수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공시가 나오면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게 공매도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게 수주, 그다음에 확실한 계획, 로드맵. 다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에너지고 이제 앞으로 증시는 진짜 기후 경제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후 리스크에 대한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건 틈틈이 기후 경제학에 대해서 증권과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선으로 여러분께 정보 제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일단 조선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숫자에 조금 더 집중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적보다는 수주를 좀 많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도 해상과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좀 짚어볼 게 없을까요? 뭐, 아까 뭐는 통합 재무제표를 짜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우리도 2050년까지 지금 탄소 재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 지금 보면요. 굉장히 지금 한다 정도지 이걸 어떻게 한다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획기적 전환이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뉴스에, 그러니까 소문에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원전 관련으로는 여러분 뉴스에 팔지 마시고 뉴스에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원전 관련된 주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원전 관련 줄은 뉴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폐 배터리의 몸값이 400%나 뛰었는데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뛰어오를까요? 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채집비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전기차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전기차 산업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라고 답해줬습니다. 먼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 인프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 이야기도 했고, 네 번째로 스마트 그리드,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 이야기까지 하기는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폐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직 폐 배터리까지는 AI가 정복을 못했나 봐요. 일단은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전부 다 2차전지의 밸류체인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 한 것 같고요.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폐 배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가는 광물들이 전부 다 휘토류라고 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을 때, 거기에서 니켈이라든가 우리가 정말로 비싼 리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ESG, 경영 트렌드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이에요. 이 엔바이로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나갔던 배터리에서 반드시 그 광물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건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만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 배터리 분야도 유망한 분야로 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산업이 커져가면서 폐 배터리 시장도 점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몸값이 굉장히 많이 뛴 상황 속에서 여기에 환경부도 가세를 해줬죠. 규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폐 배터리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오늘 마침 또 그동안에 계속 빠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들어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폐 배터리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에코 프로, 항상 에코가 가장 지수를 1에서 4월까지 끌어올렸고, 그 이후에 빠질 때에도 주도적으로 좀 빠졌던 그런 종목들일 것 같아요. 오늘은 4.5%대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그 밑으로는 폐 배터리 관련해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또 있는데요. 이 종목도 3% 이상의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밑에 가장 붙어있는 세비캠이 또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건설주였는데, 이쪽이 폐기물 관련 업체인 인선 ENT, 이런 쪽들이 인수하기 시작을 하더니, 또 그 자회사인 모터 쪽, 자동차죠. 인선 모터스, 이런 쪽을 통해서 폐 배터리 사업까지도 확장을 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IS 동서가 2.5%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폐 배터리 산업 전체가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열을 가하고 있는데, SK 그룹이 좀 많이 뛰어든 것으로 보여요.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는 또 남유럽의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을 했고, 또 SK이노베이션은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요의 기대감도 높기는 한데, 폐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 먼저 드렸던 ESG, 경영 트렌드가 첫 번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전부 다 독식을 하던 시장에서 테슬라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라는 친환경차에 대해서 빠르게 보급률과 침투율이 늘어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13% 정도까지도 침투가 됐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이 전기차, 친환경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 뒷반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죠. 그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결국에는 2020년에는 유럽, 그리고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중국 쪽에서 시작했던 게, 결국 올해는 미국의 원년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실질적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준다던가, 아니면 보조금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의 파이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이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달러 단위로 돼 있네요. 일단 글로벌 전기차의 폐차 대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5년에는 56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됐을 때는 400만 대를 훌쩍 넘기는 수치가 나올 것 같고요. 2040년에는 4,300만 대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폐차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한 광물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산업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가와트로 환산했을 때에도 지금 60조 원에서 2040년에는 2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글로벌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배터리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지난해에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입성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증시에 상장하고 2년차의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2년차 징크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시기가 좀 좋았을 때 상장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의 산업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메가트렌드 상으로 이게 정부와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빠르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폐차를 해야 될 전기차가 솔직히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때가 2023년 1월이에요.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굉장히 가파른 2차전지의 상승세, 어떤 유튜브 상에서의 조금 일조도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어쨌건가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를 위시해서 양극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거기다가 폐배터리가 아직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저점 9만 6천 원, 그리고 단기간에 2월 말까지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양극제 같은 것들은 실제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폐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폐차 대수가 많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일단은 시세가 조금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아까 폐배터리를 반드시 대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상에서 나오는 전기차의 폐차 규모와 더불어서, 과연 이러한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글로벌 전반적으로 폐차 대수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서 얼마나 숫자가 나오는지까지 체크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에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OLED주가 차기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나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모멘텀도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채집비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채집비트는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술 혁신과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로 유연성과 접이식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 번째가 AR과 VR, 세 번째가 초고해상도와 ACDR, 그리고 AI 기술이 도입되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던져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접는 폰이죠. 폴더블, 화면 자체를 접을 수 있는 내장인지, 그리고 외장인지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또 롤러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둘둘둘 마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화면의 두께, 접었을 때의 두께, 그리고 말았을 때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작아진다는 것만으로는 휴대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더 기술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잡아당겨서 화면을 늘리는데 두께가 크게 변동이 없는, 이런 스트레치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기술 발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분야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야로 디스플레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도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단 OLED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는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뒤를 쫓아오는 나라들도 무섭죠. 이제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 붙으면서 이제 1위자에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추경호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OLED 주의 추가 상승에 힘을 좀 보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건 디스플레이건 국가에서 좀 자라는 산업들, 차세대 산업들이 됐을 때는 반드시 정부의 정책들이 따라와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강했던 분야가 LCD예요. 현재 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는 OLED가 점차 침투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3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63%는 아직까지도 LCD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분야를 이미 중국에게 다 뺏겼습니다. 상당 부분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OLED 분야에서 침투율이 높아지는데 업계에서는 일단은 중소형단에서는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그리고 대형단에서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아직까지 중국과 기술 격차가 있긴 하지만 금방 따라 잡힐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업계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그리고 국채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따라오려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릴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지금 업체들이 투자를 활발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아직은 우리가 패권, 전체적인 점유율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단가의 LCD는 비록 중국에 뺏겼을지라도 아직까지도 OLED 기술에 있어서는 격차가 있는 만큼 그 기술의 격차를 꾸준히 벌려나갈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지원책이 같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도 잘 해야 하지만 정보까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뒷받침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도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서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OLED TV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인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답변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비밀 협약이 이루어지고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들을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매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계획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디스플레이죠. 77인치, 83인치에 대해서 초대형 OLED 패널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OLED TV를 접어놨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퀀텀닷이라고 하는 사실상 LCD인데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기술의 어떤 발전으로 인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선호를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OLED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급할 수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요처가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하반기부터 한 200만 장 정도를 내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400에서 500만 장까지 좀 늘려나가는 이런 행보들을 보일 거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팔고 있는 어떤 TV, 대형 TV의 대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소형 단에 아까 말씀드린 77, 83이 아니라 55, 66 이런 쪽들은 지금 한 장의 패널에서 8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5장에서 6장 생산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런 대형 쪽은 딱 2장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캐파가 연간으로 천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 놀고 있죠.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OLED TV, 고급 프리미엄 TV의 수요가 경기 침체와 함께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IT 세트 수요의 증가, 그리고 프리미엄 TV에 대한 선호도가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을 기반으로 해서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동률도 높이는 이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협업을 하게 된다라면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정도의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다른 업체들도 보면 좋겠는데요. 애플에서는 OLED 관련해서 탑재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구글에서는 새로운 폴더 불폰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OLED 관련 분야 각축전이 또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좀 선별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단순히 LCD만 하는 업체들은 일단은 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분야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사실상 미국이죠. 미국에 의해서 반도체 불기를 엄청나게 계획을 하면서 자금을 쏟아 부으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꺾여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 쪽에 타격이 직접적으로 없는 분야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제재의 강도가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반도체 불기 지금 당장 못 하겠네라고 생각이 들면 막대한 자금들이 결국엔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질 수 있는 낮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3년, 4년 이상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술들, 특히나 이제 OLED 같은 프리미엄 라인이죠. 이런 쪽들의 기술이 특화된 기업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미 공급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추후에도 이런 쪽들로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업체들로 선별을 해서 옥석 가리기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OLED와 관련해서는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디스플레이 업계와 관련해서 이 산업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님. 네, 일단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규, 일단은 경기가 먼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값싼 LCD TV를 소비하려는 소비자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에 이런 쪽들을 소비하려는 쪽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졌는데 중국이 가장 늦게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쪽들에 있어서 어떤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그동안 밀어났던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급격하게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시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라든가 월드컵, 올림픽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조금 더 고화질의 TV들이 수요가 촉발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의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런 IT 세트 수요의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반도체 경기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의 소부장 이런 쪽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업들 각자를 좀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 탑픽은 제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꼽아봤어요.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을 뽑아왔고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황, 업황 어렵다라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반등의 기미를 찾아가는 이런 시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소부장 쪽에 작은 업체들을 보시기보다는 대형주, 일단은 대형주 쪽은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LG,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먼저 좀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은 기업보다는 중경기업 이상단에 속해 있는 LX 세미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DDI라든가 기존에 잘 나가던 품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드렸던 업황들과 더불어서 좀 큰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목전에 와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우월한 부품 쪽에 공급을 이뤄낼 수 있는 LX 세미콘에 대한 관심이 좀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일단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중경기업으로 분류를 해주셨고 지금 오늘장에서도 보니까 4%대 강세를 보이고는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LX 세미콘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LX 세미콘 오늘 조금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꺾일 때도 사실상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꺾기 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의 작은 기업들은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바닥에서 2배 올라왔지만 한 50%도 빠져버리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LX 세미콘을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가격을 밑으로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아요. 121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한 9만 2천 원 부근까지 분할로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평단의 10에서 13% 정도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런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4만 5천 원 정도 보고 난 이후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것 보면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황까지 짚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중권영업부의 사형관 차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